네,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그 정말 역사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때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의 뜨거운 마음이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 마음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이제 휴가가 시작됐죠? 괜찮아요. 휴가가 시작됐어요. 이제 더위도 무지하게 더워지고 아, 근데 이제 그 휴가, 귀한 휴가 시간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뭐 여튼 보호시고서 좀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튼 보시고서 재밌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주인 분들한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호동 전투에서 춘희 역을 맡은 이재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주말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또 영화 보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은 후기랑 입소문 많이많이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봉호동 전투에서 개똥 역을 맡은 성유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날 닭장까지 찾아와서 영화 자리 많이 메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보시고 좋은 후기와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보동 전투에서 이재하 역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아, 근데 오늘 첫째 주라 그런지 또 다들 파이팅 있으시네요, 그죠? 네! 네, 밖에 너무 덥죠? 네! 네, 극장에만 계세요, 알았죠? 네,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극장에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영화도 좀 보시고 오늘도 이렇게 응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플랜카드가 어, 장난 아니네요. 이준열, 지금 몇 시? 아, 이준열 섹시. 아, 영광입니다. 여기 막 천수만큼 봤어요. 봉오동 골짜기로 천만 관객을 유인하라. 아, 아... 근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셨으면은 막 이렇게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유인해주세요. 재밌다고 유인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기 우리 남팬, 남자 팬분들도 계시는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하여튼 주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무대인사 즐겁게 이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병부 역할의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준열 씨도 얘기를 했는데 어, 작품에 따라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르기 마련입니다만은 어, 공호동 전투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좀 다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보시고요. 좋은 관련되시고요. 어, 또 가까운 친지 분들, 가족분들과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어,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와주신 분들에게 눈속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 담고 갈게요. 네, 오늘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상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의상과 함께 뵙겠습니다. 의상과 함께 뵙겠습니다. 의상과 함께 뵙겠습니다. 대단하니 위해서의 тот이 지원들과 함께 뵙겠습니다. 그렇게?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유예 씨입니다. 의상과 함께 뵙겠습니다. 의상과 함께 뵙겠습니다. 예, 그. 그래서 보면은, 진짜. 이준열 씨에 의원하는 회움이, 아니, 회움이 그 그러니까 회움이 되는 장르인. 아, 저를. 저분은 춤에 따라 배우시고 여러가지 과연 정상들이 달아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저를 응원하시고 여러 개 계시는 분은 유혜진 세진이니까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실 텐데 이제 막 주셔야 되시죠? 저희 영화 대수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얼마나 그런가요? 네. 보시고 더 재밌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없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냥 재밌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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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